아 여기서 키스 했나보다 여기서 이 물 끝에서 여기 어딘데? 모르겠어 물 끝인데? 어디서 할까? 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동여행 우리 또 은별이랑 함께 할 거고 은별이가 사준 옷을 처음으로 은별이 앞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우 왜왜왜왜 에헤 다시 다시 NG NG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안녕 봐봐 어때? 여러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진짜 더 이뻐졌죠? 역시 여자는 긴 머리지 이제 훨씬 나 제 생일날 일본에서 만났잖아 우리가 처음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박진우 유튜브에서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뜨죠? 이 위에 뜨죠? 네 이 위에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일본에서 이제 처음 만나고 또 유튜브에서 반원도 되게 좋아 은별이가 반원도 되게 좋고 특히 민심이 되게 좋아 댓글에 진짜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그래서 생일날 여러분 은별이가 이거 슈프림 니트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하브스 케이크 그것도 엄청 비싸대 그거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술감내고 여자가 막 이렇게 해준 적은 없었어 아 진짜? 응 너가 처음이야 막 선물 사주고 막 케익 사주고 막 술감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거는 그렇게 너가 이제까지 1위일걸? 어 진짜? 나한테 돈 쓴 어 이제 앞으로도 없길 바래요 하하하하하하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빠 이거 뭐 하나 마시면서 가자 내가 사올게 아 얘가 사왔어 이거를 오늘 또 비가 오고 추워가지고 이거 짚라이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남이서 뭐 짚라이트 하고 들어가는 게 있더만 근데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벚꽃 아 벚꽃 이뻐요 아 예쁘다 어? 출입국 관리소가 뭐야? 기자가 있어야 돼? 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니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민증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지 그니까 저 민증이 없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갑 잃어버렸대 어떻게 해 민증 있어야 돼? 아 지갑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려면 민증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필요없어요 아 필요없어요? 민증이 왜 필요해?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그냥 있어 남이나라 공화국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입국 비자 발급 안내 이렇게 있다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 타는 곳 네 열어가세요 네 배 타는 건가요 여기서? 네 네 감사합니다 봐봐 진짜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 네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진짜 아니 누구를 누구를 바보로 하나 안녕하세요 우와 어 간다 간다 은배라 잡아 잡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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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떠난다 그니까 짚 라인이 이거야 그니까 그니까 어 이거 타고 쫙 가는 거지 아 아 아 아 이뻐 자 기차 어디서 타 어 잠깐만 투어버스 말고 나눔열차다 유니세프 나눔열차 이거야? 혹시 스토리 열차? 스토리 투어버스인데 이거는? 오 집이 기울어졌어 약간 실수가 있었나본데 뭐 건물 이렇게 지었냐 실수가 있었나봐 자 열차는 안하고 남이성 그러네 열차는 점검 중 비와가지고 미끄러운가봐 그러니까 슬슬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나오죠 이러는데 어 타조 농장 같은 것도 있나 여기 타조가 있네요 여기에 어머 이쁘다 이게 사진 하나 찍을래 왜 안 찍어 여기 막 질다 질어 여기 이쪽으로 가자 아 좋다 뭔가 메타 세카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네 진짜 씩스러워 피톤치드 피톤치드 선배님 안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섹시해요? 어 오늘 작정하고 또 너나 꼬실거지? 응 거기다 장어까지 먹으면 어 많이 먹어 거기다 복분자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겠는데? 맨날 그 서울의 빌딩순만 보다가 이런 것도 봐야 된다니까 한 번씩 오 여기가 기차다니나 보다 아 아 15일도 나오는데 그대로예요 응 저 태어나서 처음말봐요 나민섬ney 이야 야포도 봐 이야 백포도 뭘 그러네 전고가 tapa 전고 같다 아 나꼈어 오 christ 이유étaему perfection 그냥 이런 감성이 너무 좋은데요? 까마귀 백포도 없나? 백포도지도 있잖아요 뭐야? 아 깜짝이야 토끼가 뭐야 토끼가 여기 있어? 깜짝아 어 귀여워 무슨 토끼가 여기 있냐? 뜬금없네 그치? 풀 뜯어먹고 있네 토끼 선배님 왜이렇게 귀여워? 살짝 가볼까? 귀여워 안녕 아니 엉덩이 오빠 나는 입 먹은 게 너무 귀여운데? 공결이 동물 좋아해? 어 나 동물 좋아해 나 진짜 동물 좋아해 너 그럼 뱀 좋아해? 아니 그럼 너 동물 안 좋아하는 거야 오빠 뱀도 좋아해? 난 뱀도 사랑해 난 실제로 보면 소름 돋지 난 뱀이랑 키스도 할 수 있어 어머 어머 도미냐? 아 겨울연가 첫 키스 장소 한번 가볼까? 아 여기가 첫 키스 장소인가? 여기 여기라는 것 같은데? 아 여기야? 저기에 졸이 아니야? 너 잠깐 한 두 칸 올라가 봐 키스하게? 어? 키스하게는 뭐야? 아니 아니 두 칸 두 칸 여기 여기 두 칸 두 칸 내려와 어? 키스하기는 뭐야? ㅋㅋ 키스하기 ㅋㅋ 해도 된대 어우 웃겨 뭐해 오빠? memoir you? 은별아 저기서 키스했다는 건가? 저거 아니야? 약간 좀 물 끝 쪽에서 한 거 같은데 키스를? 아 여기서 키스했나보다? 여기서 이 물 끝에서 여기가 어딘데? 아 이건가? 여기? 모르겠어 물 끝인데? 어디서 할까?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은별아 나 하나 말할게 내가 뭐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방송의 일부분이야 용기야 하자 그래 성공한 진수기 공작새 선배님 봐봐 이게 암컷 수컷 이러지 않아요? 세우꽝 아닐까? 아 κんよう 오오오 굉죄 있어 선배님 그니까 친화적이네 굉장히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없는거 아네 없는거 아네 와 똑똑한데 이게 앞놈이라고 이게 앞놈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게 순놈이고? 쟤가 더 예쁘다 이야 무서워? 야 어떻게 이러냐? 박력 있네 오늘 침대 하나라는데? 아 진짜? 오히려 좋고 아 오히려 좋아? 2년 뒤에 보세요 뭘 2년 뒤에 봐? 누가 진우 형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 같아 나이가 또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어디 가면 진짜 인사드리러 가는 것 같고 지금 가는 곳이 오빠 풍천 장어집이래 아 그래? 응 우와 오옾 그래 이거야 이거 먹어보자 들어가세요 이 친구가 이걸 처음 먹어봐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어, 그냥 그냥 뭐해, 불어서 자 이게 적어! 그래서? 응 감사합니다 양파게 해놨으니까 이거 대신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겉바속통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네 장어 맛있지? 응 어른이 먹자고 하면 예~~ 한 번 먹어야겠지? 한 번 먹어야겠지? 어? 검별아 어? 네? 방금 혼자 가자 응 나 장어효령이 나오고 있어 지금 장어효는 빠르네 그럼 잠깐 이거 끌까? 공간서정이라는 숙소고요 여기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와... 뭐야? 아니 여기 그냥 담장부터 이뻐 오 좋다 그쵸? 그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이야... 여자도 이런 데 좋아하지? 은별아 어때? 우와 네 스타일이야 아 네 스타일이야? 그치 화이트 좋아하거든 은별이가 쩔쩔네 쩔쩔? 약간 일상임성인데? 응 일상임성이요 이게 협찬을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네 네 네 네 아 진짜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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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진만 보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구요 아니 여기 주차장은 담벼락부터 너무 이뻐서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가보자. 가볼까? 내꺼 침대입니다. 내꺼 침대.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다과? 다과에도 할 수 있고 또 빔이 있죠? 이거 빔으로 영화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거 풀빌라네 그냥 완전. 금일 협찬을 해주신 이 공간서전 이 대표님께서 이 박진우 방송을 보고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비수기 주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만원 할인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여러분 놀러 오세요 하셨죠? 우와. 내가 못살아 못살아 못살아. 미쳤다 그냥. 그니까 완전 감성. 이 감성 숙소네. 다이슨이야? 다이슨 있는 데는 처음 봤네? 드라이기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아마 수건 있을거야. 수건 짝짱해. 일단 여기 온 소감이 어때? 너무 좋아요. 진짜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 너 집이었으면 좋겠어? 인테리어가. 일단은 진짜 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올해 2월에 지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깨끗하다. 그치?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집에 놀러오게 하고 싶다. 뭔가 좀 집 자랑을 조금 하고 싶네. 만약에 이게 내 집이라면. 진짜. 우리 집에 좀 올래? 풀장도 있고. 태닉 크림 발라줄테니까 태닉 하고 가. 올거야? 남자친구나 썸남이나 남편이 여기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어떨거 같아? 너? 행복할거 같은데? 가! 잠깐만. 남편은 보내고. 아 죄송해요. 남편은 보내고? 죄송해요. 이거 좀 더워라. 나 좀 약간 원래. 아니. 나 약간 좀 올라오나봐. 나 끓어 지금. 나 못먹고. 어. 잠깐만 나 잠깐만 살짝만 펼칠해도 돼? 응. 나 살짝만 펼칠할게. 나 살짝만 펼칠할게. 나 좀 끓어. 땀났어.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술먹밥. 이거 비율 어떻게 봤어? 비율은 내가 봤을때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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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나 타는건데. 자. 우와. 이 정도 뭐 많진 않잖아. 그치? 색깔 예쁘겠다. 응. 한 이 정도? 뭐 정해진건 없어. 어 그래? 응. 그거 같아. 체리. 응. 체리헤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기 전에. 네.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뭘로? 너가 여기서 자면. 난 이거는 값고와서. 거실에서 자야겠지? 응. 어디서 자자겠지? 일단 너가. 좀지점해줄 수 있니? 나issement. 잠자리? 오 잠자리. 잠자리? 내 옆ショップ. 여기. 네가요. 좀지점해줄 수 있니? 야 나는. 엇. 나reiben exit. 아예에.. 에이! assaulted 이 Hyungdan. 들어 crafteth naj pela hoje. 짠. 짠. 로도 눈 사 kinderen. 맛있지? 어때? 맛있지? 어! 우와! 괜찮지? 우와 진짜 맛있어! 그래! 복사가 짱이야! 요즘 내가 개발했어! 아 진짜로? 진짜? 아니 누군가도 복분장에 사이나를 먹겠지! 우와 진짜 맛있는데? 응응응! 음료수 같아! 그러니까 혀가 꼬이고 눈 풀리고 얼굴 빨개지면서 약간 좀 섹시해지는 소리야! 으음! 아 나 먹었다! 나 먹을까? 어! 말해봐! 말해봐! 아! 잠깐만! 우리 한 잔 하고 하자! 좋다! 자! 궁금한 거 물어봐! 근데 오빠는 왜 띄어쓰비를 안해? 나 진짜 궁금해! 혹시 스페이스가 고장났어?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아 근데 궁금해서 그래!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띄어쓰비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야! 아!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이게 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 귀찮아 그냥! 그대시로 엔터로 해, 약간! 매력이 여응응, 은별이가! 아! 은별이는 진짜... 나 매력 있어? 아 당연하지! 근데 왜 안 먹어와? 너무 웃겨. 어렵다, 이 남자. 심난다, 원래. 드림 치지 마. 뭔 드림이야. 그렇죠, 사람 온도가 볼 derrо 자꾸. 진우가 내가 언제 철벽을 쳐? 내가 누구 철벽 치니? 어, 오기가 철벽. 장난 아닌데, 철벽을 쳐. 저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넘어가지? 너무 예쁘죠, 너무 매력있죠? 너무 착하고 근데 괜찮아요 2년 뒤에 제가 다시 꾸시면 돼요 여행방송 끝났다 하는 순간 광주로 진서로 내려갈게요 항공사 직원 가족이면 한국값 할인되니까 진료도 좋지 광주공항에 취직하려고요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고 너무 힐링됐어요 강화에 처음 먹어본 음식 완전 성공이다 남이섬 보청인가 보다 남이섬 보청이고 이렇게 예쁜 숙소도 보니까 너무 좋아 오랜만에 또 은별이랑 우리가 첫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은별이 말대로 힐링도 됐고 처음 해본 것들도 있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은별이 선배님들이다 은별 은별 오오오오오오 우연 으어어어어엿 으하흐하흐하흐하흐하x3 이거 들고 있어서 먹은거에요? 응 나 무신한데 으으하흐하흐하흐하하 우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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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으으핫 하하핫 흫하핫 하하하하 재밌다니까? 재밌다니까?